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믿을 때가 참 드뭅니다. 또 의지할 때도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부터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전직 및 현직 교수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이른바 정교모가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입장에 있는 전국 전현직 대학 교수님들은 어떤 진단과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대장동 사태 일명 이재명 게이트로 불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교모의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 제목입니다. 3억 5천만 원의 출자금으로 4천40억 원의 이익으로 배당을 받고 이것에 거치지 않고 이와 또 별도로 경쟁입찰 대상 토지 낙찰 가격의 65% 수준의 수익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 수입만 2352억 원을 챙겼다. 대장동 화천대유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가히 당군 이래로 최대의 부패 스캔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6,350억 원이 특정인 몇 사람들의 입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다. 이재명 정기지사는 현금 배당 1,822억 원과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회기반 시설 등의 가치를 총 5,500억 원가량을 신민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서 3년 만에 6,350억 원을 챙긴 민간업자들의 폭리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시민들에게 5,500억 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마땅히 받아야 될 1조 2천억 중에서 6,350억 원을 날려버린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 우리는 이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고의적으로 잘못 끼운 천단추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당초 도시개발 시행은 개발 지정권자인 성남시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맞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게 했다면 개발에 따른 1조 2천억 가량은 고스란히 성남시민들의 몫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출자한 법인 이른바 성남의 떨이라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라는 것을 급조해서 사업시행자로 내세웠고 이런 구조 속에서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줬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 민간 출자자가 자연스럽게 깨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민간이 소수지분으로 들어봐서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공공기관이 민간과 결탁해서 업무상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렇게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법인이라는 외피로 가려두는 것 이상으로 9일에 대비한 꼬리 자르기 용도로 혹은 면피용으로 이상적인 설계는 없을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의 일종 우선주 지분을 갖고 잔여 수익 배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갖기로 했다.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주주라면 확정 이익을 배당받고 수익이 좋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통주와 같이 참여해서 분배받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비정상적인 우선주 발행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물에서 나와서 제한되고 관철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었는지 특히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는 어느 정도 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사전 및 사후에 알고 있었는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2012년 이 사업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았고 2013년에는 용도 변경만 하면 수백 수천억의 개발이기 생기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법률가이자 행정가인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는 우선주로 확보할 이익 외에 추가적인 수익 분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라고 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왜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알면서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보통주 7%를 가진 특정인들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권리 포기 선언을 한 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화천대유 등이 가진 7%의 보통주는 보통주가 아니라 특건주가 되고 말았다. 모든 객관적인 상황은 당시 위공사의 사장과 본부장 등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유한다. 위공사의 현직 임직원 역시 업무상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마찬가지다. 최초 배당을 하면서 수익성이 당초 예측과 달리 보통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사정을 안 이상 그 이후에라도 시행사인 주식회사 성남의 떠를 통해서 기존 발행주식 100만주에 대해서 신주를 추가로 발행했어야 됐다. 300만주의 발행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300만주 발행 여분이 신주가 발행되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식을 배정받았다면 화천대유 등이 액면가 5천원짜리 한 주에 대해서 270만원 2018년 2019년에 206만원 2020년에 100만원씩을 배당받아가는 그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수익률이 1000% 넘어선 거죠. 화천대유 등의 독식을 방조하고 있는 현재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되어야 될 이유다. 한편 이것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소수민간 세력 간의 공룡개발을 빙자한 먹티를 위해 조직적으로 기획될 수 있음을 주론기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은 결국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 중립적이면서 활동시간이 법정된 특권을 통해서 대선 전에 이 황당한 습관들이 과연 무능과 무지의 소산에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의 산물인지 규명해야 될 것이다. 예약정치권은 당리당락을 떠나서 진상주문에 의한 특권 및 발의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권 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 스스로 이 회계망측한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대장동식 공룡개발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등 어깃장을 그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될 것이다. 수사를 자청한 만큼 페북과 언론을 통한 자기 변명을 중단하고 특금도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로 포명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떳떳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해서 물을 것이다.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 9월 23일 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일동입니다. 여러분 쭉 들으시면서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기죠. 모든 그런 경제적 동기를 관심 있게 볼 때는 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냥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이 건이 맹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헤쳐먹은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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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좋은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에서 처벌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합한 것은요.